이제 형이가 이승만 하면 되네?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 5알 맞으면 되겠네 오늘 근데 이길 거 같냐 이승이 진짜 해줄 거 같은데? 해줄 때 또 해주는 친구잖아 기대가 전혀 안 되면 이기더라고 기대가 하나도 안 되거든,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오늘 걱정하지 말고 정중히 표정 굳어간다 키키윗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의 표정이다 키키윗 해보자 해줄 수 있겠지? 누구야? 위너스 떼준다 했잖아 맞아 자기가 그랬어 벤젠도 안돼 이클 벤젠는 안되고 폴리 샤크 링잉 3개 그 3개는 잘해 폴리 샤크 링잉? 샤크는 빡세지 않아? 윤중이는 옆에 벌티 먹으면서 잘해가지고 근데 이게 오늘 3번째 게임 중에서 3번째거든? 그쵸 오늘 3번째 게임이죠 윤중이요 그쵸 오늘 3번째 게임이죠 윤중이요 3판 중에 1판을 잘하거든 3판 중에 1판을 잘하거든 1판 잘할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아 잘할 때는 잘하는데 오 대강 썼지 뭐야 대강 썼지 뭐야 대강이 있으면 뭐 한다는건가? 대강을 보고 뭐야 세벨이 왜 여기로 왔어 아아 몇판 왜 당했어 아아 몇판 왜 당했어 이씨 왜 우리도 해 우리도 해 우리도 해 아아 안돼 안돼 아 근데 우리는 프루브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 들어 떴는데? 살려봐 살려봐 아 따라와서 죽인다 아아 아니 오늘 3판 연속 프루브가 죽어버리다가 사내 이건 드라이 죽잖아 빼면 살지 않아요? 아 아 이런거 노사업 내기인데 또? 어 아둔이네 아둔? 내가둔인가? 뭐야 와 내가둔 멀티 하던데 어 이러면 우리가 사업들아 찌르는거 아니면은 져있지 않나? 그니까 근데 원래 사업을 돌리면 찌르는게 기본이긴 해 원래 무조건 사업대 상대방 한번 쳐보거든 어 어 우리는 멀티인데 멀티 3게이트만 아니면 되겠다 멀티 3게이트 말고 멀티 로브하자 아 아니 사업이 됐으면 좀 아 아 프로그도 닦겠다 근데 사업 되는지 좀 봐야될거 아니야 어 3세트 좀 가보자 형 그래 가스 조절 안하는거 보니까 로브 아닐까? 로브 아닐까? 로브 아닐까? 로브 아닐까? 로브 아닐까? 로브 아닐까? 아니 근데 지금 게이트 지어도 이거 마당 노사업 내기만 보면은 거기서 이득보고 올라가서 볼 수 있잖아 오 근데 보지 마가고 안해줄걸 로브다 로브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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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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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 가고 있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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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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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알지 않나 이 정도면 나이스 알지 모를 수가 없죠 상대 3들아 나왔는데 로브한다고 타이밍이 돼요 이거 타이밍이 돼요 네네네 돼 다크를 일단 막아야되니까 다크 방금 찍었잖아 네 아 그러네 아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일단 노사업드라로 먹는거는 노사업드라 귀여워 알berty 여기서 다크보고 대처해도 계속 보고 있어야지 잡혀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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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겠지 엉 옵토리옵토리 옵토리옵토리옵토리옵토리 올라가고 있어 드라마 살짝 옆으로 해가지고 저기 다시 가면 안되나 그래 옆으로 그렇지 움직임 좋아야 움직임 좋아요 나이스 들어가 놨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욱자 못댔잖아 아냐아냐아냐아냐 너 칸콘은 안좋아 윤주가 하지마 안좋아 이제 우리가 다카콘 하면서 트리플하면 돼요 타카콘 가야돼요 왜? 피드백? 상대 템이잖아 저희 무조건 다템 뽑으니까 피드백 하면서 괴물 양하면 돼요 아니면 난 그냥 앞마당까스 빨리 지키고 테마카 우리도 타면 좋은데? 템 같이 템해도 되잖아 아 트리플 같이 템보다 그냥 트리플하고 오오오 이거 그냥 탈출한 것 같네 이거 변현재가 다크하콘인데? 이 녀석은 다크하콘을 왜 뽑지? 이 녀석은 셔틀 뺐을 생각 같은 것 같네 그렇지 그렇지 셔틀 리버 뺐으려고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냥 때려 버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다 가면 끝났는데? 이거 어택당 찍어놨는데 못봐가지고 붙었는데 그냥 안 뺀거야 봐봐 못보잖아 못본거야 방금 너 어택 찍어놨는데 어 그러네 많이 쫄아있다 다행이다 혹시 공업도 못걸렸네 이걸 지진 않겠지? 이건 솔직히 생산만 할 줄 알고요 그러겠지 야 이거 프로브에서 서치당한게 맞냐? 이게 윤주가 아 괜찮아 뭐 보여줘도 할 거 없잖아 현재 입장에서 보여주면 현재도 그래도 좀 덜 쫄고 빨리 튀어나왔으면 이렇게 먹겠지 현재는 로보를 아예 생략이네 로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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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든 막는다는 마인드로 하지 않을까 하긴 안 따라가면 현재도 지니까 그렇죠 오 컨트롤 안 밀려 근데 옵저버가 왜 안 오냐? 해계나 있더만 사단을 본질 좀 찔러서 볼 만하지 않나? 굳이 안 봐도 된단 말인데 아닐까? 똑같은데 항상 안 보고 하니까 다크아칸 간다 조금 가야죠 이러고 이제 우리는 지라칸들을 하면 돼 템프 올 필요도 없어 근데 그러면 상대 다크아칸에 우리 다크아칸 피드백 당하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좀 변수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거 물량차 좀 날걸? 우리가 먼저 끄고 나오는 마당이 아마 들어가면은 현재가 조금 드람되긴 할거야 난갈래로 준비해야되고 팔 게이트가 빠르네 확실히 상대 다 게이트인데 그렇긴 해요 현재 게이트가 안 늘어납니다 이게 프로브에 12시만 안 걸렸어도 6시 이렇게 못 먹었을텐데 그니까 어 발질도 됐고 우리 트리플 봐가지고 아 셔틀 변제 아니구나 알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템 변제도 가래? 패시로 어 그러네 어 괜찮아 우리 12시에 드라 있어 어 한번 막고가자는 마인드네 스테이트에서 이제 뿜으면서 코넥서스 짓고 투포지 돌리면 돼 깜짝 잡아 아 12시 12시 드라 왜 뺐어 또 어 사봐 사봐 또 낚아 먹겠다 낚아 먹겠다 어 다 보고 있어 아 좀만 더 낚아 먹지 깨비 물량 차이 많이 나는데요 엄청 많이 나네 가면 끝나겠다 상완만 마리 안되긴 하는데 어 차이가 많이 나 이케 캠스트 시도 가 업도 똑같고 다크 아칸 앞세우면서 들어갑니다 피드백 나이스 피드백 나이스 2킬 jetter 마나없음 미닷건 그냥 Teslas 마인드 콘트롤 셔틀리버 셔틀리버 셔틀 뺏기는 거 아니면 손해볼 게 없었어요 완벽하게 이기네요 나이스 셔틀 견제? 깔끔했다 이거는 아 추구네 추구네 무조건 이기는 거야 노타업을 추구인거 배제하는 거야 민중일 넣어봐 다 보러갔어 아 맴만 제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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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별로 안 유리했어 정우영이랑 한 거야? 유리하긴 했는데 뭐 그거 개운이 하지 않았어 형님? 개 까지는 아니고 아니 이제 사다리가 좀 위에 크리스랑 링잉 뚫어라 그래 그래 링잉 뚫어라 제발 나이스 나이스 정지 정지 나이스 벤튼 씨발 아 여덕 안좋아 μη 국립아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0승을 하든 1승을 하든 팀원들은 슈퍼 해결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